정말 매너, 단계, 코어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최근에 왔습니다. 오늘 끝까지 최고로 계속 인텐션 이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진부 반갑습니다. 너무 빽빽히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저희 콘서트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재밌게 연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경우를 부르는 게 진짜 좋은데? 일단 저희 라이트 목소리 목소리 잘 안 들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 안 들어요. 전체 목소리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경우도에 있는 공, 경우도에 있는 공. 경우도에 있는 공. 아주 조금만. 정말 선물이라는 분입니다. 너무 그렇게 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싸인스 있는 여전 준비했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그건 왜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그래도 못 듣고 싶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예전에 안 들어요. 저희 싸인스 있는 여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펜스를 넘어가기에는 좀 성향이 열악해서 일단 저희가 당첨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학생회에서 처상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10년부터 어떤 분을 떠났을 식으로 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경연에 이제 롯덕을 오겠는데 딱 더 있는 분으로 뽑으려고요. 네, 매일 지방에 민원으로 정의생 2팡팡이랑 블랙허저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저희가 파트너지로 하셨어요. 네. 저 이미 있어가지고 이거 몇 분이서 만든 거예요? 5, 6명? 아, 혼자 만든 거예요? 그럼 정훈에게 샌 미트리블를 해주세요. 이거 좋지, 이상만 만들게 세리머니 한번 해줘, 세리머니. 일어서서. 일어서서. 일어서 세리머니. 와! 오! 아,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자. 어떤 분을 보냈습니까? 네, 저는 미리, 무대 올라오기 전에 정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정했죠? 제가 사인 시대에다가 그, 이제 T.O 해가지고 선착순 1번. 1등. 근데 이게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학생회장님 맞나요? 승인 씨? 네 총학생회에. 네 총학생회에 제가 이제 맞뜨릴 겁니다. 이 CD를. 그러면 선착순으로 가셔서 그걸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계시는데 CD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개주를 하셔야겠어요.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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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니까 어쩌고. 선물해주세요. 어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아 너무 좋아. 끝에. 끝에. 끝에 한 번 주목해 주세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힘 벌어요. 진짜. 너무 잘 벌어서. 좋은 기회를 주세요. 이준 연예희. 거뜬어. 해외에.